하아... 심해? 나쁘지 않아요. 화물 공격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아나 원일에다가... 음... 아나 원일에 심해 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화물 공격이면 서브일러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 먼저 피가세요. 제가 마지막 갈게요. 아나 원일 3탱 딜러 하나가 제일 무난한 조합. 아나 원일에선 심해 좋으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만 조져드리면 되니까... 상대 디바 나올 거고... 눈쟁이님 먼저 고르세요. 제가 먼저 고를까요? 솔저나 맥그리 하나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 팔아 넣으면... 음... 힘든 것 같아서... 솔져... 이 시간으로 우린 모두 군인이다. 디바 할까요? 자리아 할까요?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라. 디바도 좋고 자리아셔도 좋고 또 왕성 twists 뭐 누구도 있어요? 일단은 디바 자리아 라인 루슈 아나 호그 4텡 사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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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사탱! 상대 사탱이요? 호우 그래 빠졌고! 뒤에? 뒤에 디바? 우리 뒤에 디바? 뒤에 디바에요. 뒤에 디바? 팔할게요. 따라 티저가 니바 Advog 자리 알았어요. 바로 싣이냐? 디바가 날 보러 올테니까. 아이고 죽을 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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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 아이고 아 나 잔다 가줘 가줘 이거 그래프 할 때 라인이 들어가면은 호그 죽어요 아니야 방금 제가 죽었는데 힐 밴하고 스멘 이런 거 다 날라와요 우리 오면 가요 호그 너무 잘 거 같은데 뒤에 디바 뒤에 디바 순간이동이 부숴졌어요 우리도 4탱 해야 돼 4탱? 4탱은 못해요 아니면 그냥 눈쟁이님 정커를 내요 여기 디바 자요 정커에요? 정커 괜찮을라나? 해보죠 일단 루시오 다운 아 진짜 일단 호그 호그 남아줘 라인 힐 밴 루시오 다운 우리 아나 P5에요 아나 다운 차라리 이메위에서는 정커가 나을 것 같아 공정커가 상대 정면으로 들어 올라 각제에요 왼쪽 구멍으로 나왕 왼쪽 구멍으로 나왕 왼쪽 구멍 루시오 다운 어 이거 왜 맞아? 어? 벽 뒰데? 왜 맞아? 와 판적 4개야 저거 왜 맞아? 숭간이동기 있어요 저희 일단 라인 다운 디바 로봇 힐 밴 로봇 빠졌어요 라인 없어요 상대 라인님 조심 라인 아우부터 있어요 아우라 나이스 나 혼자 누운 것 같은데? 훑어야 돼요 이거 훑어지면 안 돼? 와우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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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이 안 와 루슈루슈루슈 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 오케이 리스폰 바뀌고 나왔다 잘한다 가져와봐요 거기 거기 힐 안들어가 힐 힐 힐 힐 힐 상대 하나 다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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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 라인 개피에요. 정면에 내려와 있어요. 2층 있고 막고 있을게요. 1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2층에 자리야? 나이스 애들 궁만 뺐고 게이들. 호구궁. 디바 로봇 빠졌고요. 2층.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발톨이? 오른쪽 위에 발톨이? 네. 자리야야. 장면에 자리야 2가. 소프도 안 보여. 장면에 오른쪽 위에 호구, 뒤에 호구. 우리 포탈 보다 졌어요. 뒤에 호구, 뒤에 호구. 뒤에 호구 자요. 뒤에 호구 자요. 헛. 헛. 대박 불타고 있어! 아예 공도 온다. 나중에 티백잉 한번 해봐야지. 티백잉하면 개빡치겠죠? 아님 앞으로 가요. 해주세요. 아 나 가는데?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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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끝까지는 못 밀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정도 밀었으면 많이 밀었죠. 이정도면 많이 밀었어요 충분히. 이거 에이 에이 원막 해야겠다. 첫번째 구간에서 막아보죠. 그래 보니까 탱유저인거 같은데요? 어떤거요? 전부 다 탱유저인거 같아요. 아 전부 탱유저에요? 그러면 음... 원거리 딜러 하나 뽑고 하면 되죠. 이거 그냥... 뭐... 자리 안에 있어야 돼. 일단 자리야... 라인... 아니면 디바 후그... 뭐... 아까 공격하셨던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픽 그대로... 그 대로 해보고 첫 구간 밀리면 조합 바꿔도 되구요. 두번째 구간도 막기 그렇게 안 어려워가지고 동생이 그냥 조합 맞추지 말고 그냥... 어차피 이거 조합이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심해도 조합이 나쁘진 않아가지고 화물 미션에서는 어떤거요? 디바 해주세요. 디바? 디바? 아니다. 호그 해도 돼요. 호그... 호그 해도 돼요. 일단 상대 디바 무조건 넣을거고 저랑 동생이랑 공격해도 돼요. 예. 윈스턴 같은거... 아 방풀한다고 했지. 앞에 박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방풀하면서 걸리면 그건 병... 음... 사람이 아닌거고 일단 한번 해보죠. avi 호그 1962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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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호그 호그 그래 빠졌고 트렛 다운 아나 다운 상대 하나 다운 상대 하나 없어요 라인 라인 루슈 루슈 상대 하나 뒤로 빼봐요 상대 하나 뒤로 루슈 루슈 왼쪽 루슈 어느 세월에 다운 아냐 됐다 이거 못들어가요 잘 된건가 이게 또 트레이 뒤로 다리 내가 트레이 보면 안되겠다 그냥 트레이 오면 잡죠 네 바로 말해요 바로바로 말해 기바 스팩 자리아 다운 뒤에 트레이 뒤에 트레이 뒤에 트레이 타요 루슈에 빠 타이어 찼어요 저희 노일러 지금 아 나도 죽겠다 이거 트레이 잡았더라고 트레이 다운 트레이 다운 자리아님 뒤로 갔다가 같이 가요 라프팅이 너무 안쳐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뒤로 밀어냈네요 저희 심해 탈보 찼어요 너프 머리 위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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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포탈.. 아 포탈 박았나? 트레이 포탈 부스러 간 것 같은데? 트레이 2층 왼쪽 2층 왼쪽 2층? 네 포탈 부스러 갔네 디바도 부스러 온다 포탈 아 이거 그냥 앞에 보자 앞에 보자 킬 디바 잘 자고 상대 애들 피 많이 빠졌는데? 아 저 패시벨 맞을 수 있었는데 디바가 저만 보거든요 지금 저만 보면 오히려 좋아요 저 은행인 좋아요 저야 딜넣기 힘든데 우리 나머지 팀원들이 훨씬 인프리트 넣을 수 있어서 저희 3명이에요 너프 상대 자리하 궁 조심하시고 루시오 다운 10초 10초 트렛 다운 뭐야 궁으로 밀게요 저 네 은행인이 팔장만 뒤로 네 오케이 자리하 궁 개이득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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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기님 나이스 이거 끝나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래요? 아 뭐야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생각보다 고맙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두 번 고생했어요. 예 수고했어요. 방풀에도 다치바그 때만은 못하지. 오버워치는 첫 번째 조합 빼고는 방풀이...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위치 같은 거는 그렇긴 한데 또 실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방송 딜레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까지 방금하겠는데 쉽지는 않죠. 다치바그 때는 극혐이었고 첫 번째 거가 밀어버리자마자 다치하고 밀면 닫지 하고 극혐이었는데...